와아우! 예에에에! 아아! 나는 오늘부터 BTS 야 이거 춤이 안 끝나? 자 오늘 해볼 거는 어... 자 아주 재밌고 맛깔나고 야무지게 혼자서 부트캠프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사람들 많이 해가지고 같이 춤추는 게 멋인디 친구가 없어서 혼자 할 수 밖에 없죠 나한테 멋진 춤을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오늘 나는 BTS 그냥 가 이런 공연비네 공연비 굳이 혼자 가는데 송전탑 위에 올라갈 필요는 없고 그건 너무 동선 낭비니까 지붕 위에서 상대방 관음하면서 오케이 춤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자 박이사 저기 Y자에서 그냥 바로 쓰면 바로 뚝배기 터지겠구나 아 아니구나 저기 담벼락 있으니까 그 옆에 딱 붙어있으면 되겠네요 어 여긴 없나? 조졌다 여기저거 없다 하지만 나의 무빙실력이 있다면 전혀 걱정할 뻔은 아니지 저 위에 선배님 계시네 뭐야 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? 잠시마 어 야 멋진 춤 내가 어? 구경하게 해준다는데 너 일로와 너 나의 멋진 춤을 구경하지 않겠니? 내가 바로 B D 아잇 진짜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얘가 야 하지 말아봐 내가 진짜 멋진걸 보여줄께 너 이거 Uk p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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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kpppppppppppこの 너 이거 없지 하하하하 내가 오늘은 B.D.S 어 세번이나 하는거 같지만 멋지니까 할쏘 어 야 차 오 야 야 너 너 엎드려 엄마 머리 맞아 아 진짜 이씨 사방팔방으로다가 진짜 왜케 나를 못괴롭혀서 안달이니 야 안돼 야 쟤가 나 봤잖아 아 얘 왜 쟤는 안봐줘 아 진짜 야 이렇게 헛먹이 죽으면 날 왜죽여 그럴수도 있지 음 check it ou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왠 넵 아 своим 아 아